슈퍼맨이 돌아왔다, 99화. 100번은 흔들려야 아빠가 된다. 아버지, 이거 청소 안 좋은데? 아버지, 이거 청소 안 좋은데? 청소. 자, 우리 아버지나 청소하자. 어떻게 해? 가져오세요. 옳지, 옳지. 잘했어. 잘했다. 이제 스스로 청소도 척척.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정리정돈까지. 잘했어. 우리 사랑이 정말 대견하네요. 찍땅. 찍땅. 이제 주세요. 찍땅. 네, 주세요. 사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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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주세요. 여기, 여기 밀어. 옳지. 여기다, 밑에다. 옳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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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갸 주세. 네. 진짜?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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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만질셨어요. 고만해, 고만해. 고만해, 가고. 오. 맘, 맘하고 바빠하고. 오늘의 아침 메뉴는 고기마니아 치와빠를 위한 모닝 삼겹살. 고기 전문가답게 분주한 손만리. 시오 씨는 어떻게 모닝 삼겹살을 생각하게 됐을까요? 시오 엄마의 쌈 사랑은 제주도 후세린삼부터 시작됐었죠. 먹방 여신답게 쌈 하나라도 야무지게. 이렇게 잘 먹고도 어떻게 저 몸매를 유지하는지 정말 궁금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달아 아버지 아침부터 삼겹살 먹는 거 처음이야. 나도 너도 처음이지. 아버지도 처음이야.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먹었는지, 너는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응, 네가 먹을까. 네, 너는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네. 어문의 머리 griff이 가만히게 머리가 안 와요 gordura 뼈가가 맛있어 돼지가. 자, 삼겹살 먹어봐봐. 아이고, 혼자님이 아직 기억해? 자랑아. 혼자님 기억해? 어, 오빠한테 갈때. 오빠 할머니가 많잖아. 어. 아, 그래? 한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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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자랑 좀 이야기해달라고. 어이구, 그래? 그것도 잘해. 혼자님이 한번 보러 올까, 자랑? 응! 혼자님이 한번 불러볼까? 아니요. 아니야? 엄마가 한 거 없어요. 엄마가 한 거 없어요. 어때요? 많이 많이 공부해요? 아니. 엄마는 한글 단어 많이 많이 외웠어요. 사랑아, 요즘에 엄마도 많이 공부한대. 사랑아 또 잘하는 건지, 엄마가 잘하는 건지. 엄마! 사랑!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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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와 사랑이의 한부모 리터매치. 훈자는 누가 될까요? 자, 이거 봐라. 누가 공부 잘하는 건지. 아빠라. 아빠가. 아부지 사랑은 이정은. 이거. 아, 그래? 아니, 이거. 알게 되면 먼저 사랑하고 해야 돼. 사랑? 응. 사랑하고 해야 돼. 알아서? 자, 갑니다. 갑니다. 이거! 사랑! 사랑, 이거 뭐예요? 나미! 아이고, 잘했습니다. 아이고, 잘했어. 저 다음에 이거 보고, 보고. 보고, 보고. 이거! 이거!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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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고, 잘했어요. 어이구, 잘했어요. 어이구, 잘했어요. 자, 다음에 이거 또 나온다. 응. 보고, 보고, 보고 바로. 이거! 엄마! 이거! 엄마! 아, 엄마. 아, 엄마. 어, 돼지 엄마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에. 사랑! 나이다라 게임은 나아가니까. 아, 그래. 하하하하. 하하하. 네? 아아. 사아라 이것도 치기 싫어? 네. 왜 안 돼? 다음에 한다, 다음에. 우는 사람이 안 돼. 어, 다음에 한다. 어, 이거! 엄마! 어, 엄마. 아, 또 안 되자. 아아. 또 안 되자. 아아. 아아. 울면 안 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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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사랑! 뭐여? 기린은 뭐였어? 기린. 어, 기린 맞습니다. 동일이? 동일이? 울면 안 되잖아, 사랑. 안 돼. 안 돼. 다음에 아이돌이. 사랑은 4개, 엄마는 3개. 응. 그렇지. 네. 사랑. 아씨. 자, 사랑 이거 보고 사랑하려고 해야 돼, 알고 되면. 자, 시작! 사랑! 신발. 와, 잘했어. 자, 이거는... 이거! 엄마! 사지. 어? 뭐라고? 사지! 아니야, 아니야, 나 또 뭐예요. 아니, 사랑 뭐예요, 사랑 뭐야? 시계. 예! 오, 잘했어. 예! 사랑! 사랑 뭐예요? 가위! 아이고, 잘했어. 가지! 가방! 거북이! 아이고, 잘했어. 사랑! 사랑! 강아지! 그렇지! 칫솔! 아이고, 맛있었습니다. 칫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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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칫솔! 뭐야, 뭐지? 자, 몇 개인지. 엄마가 몇 개인지, 사랑가 몇 개인지 한번 쳐봐 봐. 네! 자, 엄마는? 하나, 둘, 셋, 열. 열, 그리고? 열하나, 열두! 열두 개! 엄마는 열두 개. 사랑은 몇 개인지? 네! 자, 사랑아 쳐봐. 하나, 둘, 열하나, 크게 크게. 열, 둘. 열, 둘. 열, 셋. 열, 셋. 열, 넷. 열, 넷. 열, 넷. 열, 다섯. 열, 다섯. 우와, 잘했어. 대박이었어? 사랑! 이야, 하나한테 그거 하자. 하나, 하나, 두, 세, 요! 우와, 잘했어.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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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sited this year. 너무 많이 컴퓨터예요. 너무 많이 컴퓨터예요. 너무 많이 컴퓨터예요. 우와, 네. línea. 감사합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은 한국어 에서 깐고 wusste는 거구요. 아마도 한국어 에서 깐고 안 thoughtela. 사랑이 한국어로 말하는 목표입니다. 한국어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엄마와의 대결을 마친 사랑이. 진짜 한판 승부를 펼치로 나선 이곳은 강인함의 상징. 승부효과 정신력을 키우는 복식. 과연 복사 사랑이는 잘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사랑이 아냐. 누구 노래야? 아빠. 아빠.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 보세요. 지금 관장님이랑 사랑이 아빠랑 할 건데 처음에 인사를 이렇게 할 거예요. 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뒤로 갔다가 시작하면 와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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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우웅 확. 1부 사랑. District속. 3개. 4개 자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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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끝! 이제 끝! 다 알았어 고맙습니다 이렇게 안아와주는 거야 마지막에는 다음에 누가 할래? 따라 따라 원 투 원 투 재 재 원 투 원 투 그렇지 재 원 투 콩콩콩콩 재 원 투 원 투 뭐야 야야야야 으... 오... 시작, 찰떡! 내리세요! 오, 그만! 자, 다시 사랑이! 사랑이! 고고고고고고! 앉아, 앉아! 아이고, 잘한다! 역시 운동하는 모습은 아빠를 쏙 빼닮은 사랑이 이러다 진짜 운동선수되는 거 아니에요? 운동 많이 하고 운동도 좋아하고 하니까 다른 애들이랑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건지 그런 것도 알고 싶어서 제가 앞으로 뭘 하면 좋겠냐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알게 되면 가르쳐주는 것도 편하고 하니까 그래서 거기 갔어요 사랑이의 운동 능력 측정을 위해 찾은 곳 마치 놀이동산 같은데요? 신나게 뛰놀다 보면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 사랑이에겐 안성맞춤 과연 사랑이의 운동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준비를 하고 거기서 스톱 서있어! 준비를 하고 스톱! 점프하고 스톱! 점프하고 스톱! 점프하고 스톱! 점프하고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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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빨간불이 나올 거예요 빨간불이 있는데 거기 있으면 빨리! 스톱!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오, 또! 빨리! 자, 가! 빨리! 그렇지! 또! 또! 뛰고 뛰고 뛰어! 그렇지! 또! 뛰어! 여기 있어! 어디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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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잘 끝났습니다 잘했어 잘했어 운루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다치! 다치! esz교 вой 미쳐. 고향이. 가운데 보면 버튼이 있어요. 같이. 반대편으로는 버튼을 어서. 그렇지. 그렇지. 피해서. 피해서 가. 그렇지.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해. 그리고 터치. 거기 가서 피해서. 자 마지막까지 가. 오케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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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사랑이. 이거는 계속 매달려. 꽉 잡고 있어. 떨어지면 안 돼. 더 좋아. 아기 때부터 매달리기 하나는 자신 있었던 사랑이. 한 번 매달리면 절대 놓지 않는 근성과 힘이 정말 대단했었죠? 실제 운동 능력은 어느 정도 될까요?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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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이고 잘한다. 자. 매달려. 그렇지. 자 사랑 화이팅 그렇지. 아이고 잘해. landsca.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어.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서로 힘. 힘. 사랑 힘. 사랑 힘. 아, 힘 좋다, 사랑. 야, 언제까지 할 거야? 떨어져도 돼. 여기는 안 아파, 사랑. 하나도 안 아파, 하나도 안 아파. 괜찮아.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역시 이런 잡는 힘은 장난 아니네, 너. 와, 60조까지 갔어? 아, 1분 됐게. 과연 사랑이의 운동 점수는 몇 점인가요? 자. 어? 지금 보시면 나의 손등 점수가 101점이거든요. 키가 큰 편이고 이제 몸무게 같은 경우는 이제 중반 점수. 아, 중반 점수요? 180, 180. 그 손등 점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력 같은 경우는 이제 점수가 88점 나왔거든요. 근데 또래들 보다는 되게 좋게는 없었어요. 또래 친구들은 한 70에서 80 정도 성장에 대해서는 너무 극장은 안 하셔도 돼요. 네. 잘 못 보시면 돼요. 누가 모르겠는지 알아보세요. 그럼 이쪽에 보시면 이제 승패주기력 같은 경우에는 아까 10점 뛰기. 2등급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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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급이면 거의 3위에서 15% 정도? 2등급이라면 아까 매달리기. 아, 매달리기. 매달리기 하는데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2등급은 저렇게 60초로 다 버티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 그때 겁이 많아. 야, 말고 스톱. 바로. 야, 말고 스톱. 바로. 그렇지. 피해서. 그렇지. 고. 고. 모든 종목에서 우수한 성장을 거둔 사랑이. 아, 대단해요. 1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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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급으로. 아, 그래요? 야, 너 무슨 운동하고 싶어? 무슨 운동하고 싶어? 생각해봐. 다 하고 싶어. 그러면 다 할 수 있는. 한 번. 왜 그래? 웃음이 가득한 쌍둥이네로 가볼까요? 네. 앙클, 앙클. 앙클, 앙클. 앙클, 앙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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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클 괴롭히면 안 돼, 너네. 앙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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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딪힐 거야? 네. 요즘 진짜 봐 너무 잘하지? 상상을 초라하는 거야. 상상 초라하긴 요즘에. 아따. 좀 그려봐. 나 이거 막. 이거? 이거? 아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것도 구요. 많이 구요. 이것도 많이 구요. 이것도 막 구요. 아니 구요. 아니요. 형, 형, arran că authorized. 넣 må! 이거 뭐야? 이거 오빠야, 이거 오빠야. 이거 뭐야? 호주, 허용어. 뭐야? 여기 허리, 위쪽 허리. 빵 먹을게요. 허준영. 이거 뭐야? 너희 밥 먹을래? 빵 먹을래? 빵. 어, 빵 먹을래? 어 앉아 서준이 올라와서 앉아 거기 아빠 자리 어 착해 어 나 찍어줄게 찍어줄게 와와와와 나 줄게 응 응 응 응 응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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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준 가위바위보 아빠랑 가위바위보 이겼다 멋 이겼다 딱 나온 다음에 이겼다 그러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봐봐 딱 해서 이렇게 해서 이기면 이겼다 그냥 가위바위보 이겼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알았지? 가위바위보 이겼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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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둘이 해봐 둘이 오 이겼다 오 성이 이거 누가 아빠 갖다 드릴거야 이거 내거 아 이겼다 이겼어 이겼다 이겼다 감사합니다 자 잘 먹겠습니다 인사 빨리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케이 어이 지성이 먹고 서진이는 잘 먹을 일입니다 잘 먹을 아 먹을 일입니다 뭐야 어디 갈 거야 자자자 맛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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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맛있어 엄마 맛있을 해요 그러는 거야 엄마 내일 가 맛있는 식사를 선물한 후 엄마는 떠나고 아빠와의 48시간 시작 오늘 나가는데 아빠랑 서은이는 김밥을 쌀거야 응 김밥 김밥 알지 응 김밥 안에 뭐 넣고 싶어 서은이 아니 생각 알아 봤어? 서진이는 김밥 안에 뭐 넣고 싶어? 어 단무지 단무지 단무지는 넣어줄거야 또 다른거 응 당근 당근? 응 당근도 알아? 응 그리고 어 문어 문어? 문어랑 단무지랑 응 당근만 넣으면 돼? 응 되게 맛없겠는데 응 맛없지 그러면 사자 사과? 사자 사과? 사자 사탕? 사자 사자 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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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김밥 안에 사자를 넣는다고? 응 사자고기? 응 너 사자고기 먹어봤어? 응 언제? 응 이국밥 두살 때? 응 빨래 뭐 요리 이런거를 요즘 같이 하는 추세더라구요 왜냐면 이제 시대가 변해서 물론 아빠가 말도 안되는 요리 무능자지만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먹는거다라는 것도 좀 리드해주고 싶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건 이렇게 만들었을 때 촉감 맛 이런걸 평생 기억합니다 아빠 김을 줄거에요 자 김을 하나씩 받아요 자 자 여기다 놓고 자 이렇게 놓고 이거 먹을거야? 아니 그건 먹는거 아니야 나중에 먹을거야 자 여기다가 밥을 아 아 뜨거워 뜨거워? 아빠가 재료를 갖다줄테니까 서원이 서준이가 넣고 싶은거 넣는거야 본인이 싸간 김밥은 본인이 먹기 아빠가 가 기다려봐 이제 원하는거를 여기다 놓는거야 여기서 원하는거 하나씩 여기다 넣는거야 자 넣어보세요 네 이거 그거? 우엉? 응 넣어봐봐 옳지 치즈는 이거 니가 벗겨 벗겨서 니가 넣어 너 할줄 알잖아 자 자 나는 이거 넣어요 어디? 어 지금 먹는거 아니고 넣는거야 단무지만 단무지만 넣으면 맛없어 단무지만 넣으면 맛없어 바나나나 바나나도 넣을거야? 네 어 너 또 또 또 아빠 이거 넣고 먹어요? 네 그거 넣고 먹어요 네 네 됐니? 다 넣었니? 응 우와 서원이는 치즈로 그렇게 우와 뭐야 벌써 센스있게 부셔 넣는 거야? 응 너도 바나나 넣을거니? 아니 이거 응 서원아 김밥 말아야돼 자, 아빠랑 말자. 자, 이거 봐봐. 됐다. 손, 됐다. 사원이 김밥. 이거를... 약간 뭐. 사원이 때문에 붙여놨어. 김으로 말면 김밥 아니다. 어, 기다려. 됐어. 아빠한테 가면 너무 많아. 됐어. 됐다. 이거 가지고 있어. 이렇게 꽉 잡고 있어. 알았지? 사원이도 꽉 잡고 있어. 보지마, 보지마. 이거 넣을 거니? 안 넣을 거지? 뭐야? 어디 갔어? 됐다. 괜찮아요. 아빠가 튼튼하게 아까 수술했기 때문에. 됐다. 갖고 있어. 여기 갖고 있어. 서준아. 이거 이제 서준이가 말아. 응. 이렇게. 내가 물어볼게. 아빠도 못 해. 됐어, 됐어. 됐어. 꽉 힘 줘. 됐어. 됐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붙여. 이렇게 해서. 여기서 힘 줘. 힘, 힘. 해봐. 응. 됐어. 힘, 힘. 좋습니다. 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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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색해. 그래도 꿋꿋이 써놓은 아빠가 정말 대단한데요?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 밥이 다 터졌네, 김밥. 됐다. 맛있다. 맛있다. 맛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함께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있어. 그렇죠? 외출에 나선 지온이네. 아빠 어디 가? 아빠 어디 가? 지금. 아빠 어디 가? 아빠 지금. 놀아 가야 해. 재밌는 데가 정말 가야 하는 데가 지온이랑 꼭 가야 하는 데. 궁금해. 지금 약간 겁도 나고. 훈육을 우리가 둘 다 방법을 모르고 외로워. 홈려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근데 정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할 때가 있잖아. 지금 밥 먹어야 되지? 지온이도 뭐 좀 먹어야 되지? 네. 여기 노는 데 아니라 밥 먹는 데지? 아빠 만지지 마. 안 돼. 안 돼. 될게. 지온이가 지금 시기가 조금 고집도 생기고 자아도 강해지고. 그래서 자기 표현을 하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때 도저히 못 봐주겠는 상황. 약간 혼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애를 정말 매를 들어야 하는 건지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건지. 또 엄마는 엄마대로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저게 아니지 않나 싶고. 저도 엄마가 훈육하는 거에 대해서 보면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게 자꾸 생기니까 아이한테 혼돈을 줄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저희도 기준을 세우고 해서 같이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찾은 발달 심리 상담센터. 와당탕탕탕탕 소리가 나네. 밥. 밥. 너 배고파? 오? 그렇지 마 Citrix님. 엄마. 엄마 밥 줄게요. 네 기다리세요. 엄마 밥 줄게. 우와 밥이다. 냉샷 한번 먹어보세요. vé시아. 무슨 냄새나? 아 м diagnostics. 두부만 먹어도. 지훈이 밥도 같이 먹을까? 안 먹어. 밥 깨진 입에 쏙 들어가게. 먹으면서 재미있어 먹어요. 대부분... 휴대전화기를 찾는 것 같은데 평소에 그거 주면서... 줬었어요. 밥을 너무 안 먹어서 줬어요. 약간 그게 버릇이 돼가지고... 그게 얼이 빠져서 정신이 팔려서 일을 걸리는 거지. 그러니까... 제대로 된 생각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조금 번거로우셔도요. 애가 돌아다니면... 대략도 안 치세요. 앉는 거야. 이렇게. 자, 한 번에 첫 번에 절대로 예쁘게 착하게 말 안 들어요. 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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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다 앉았잖아, 지훈아. 전 아빠도 앉고 선생님도 앉고... 다시 와서 앉으세요. 엄마도 앉았지. 그러면 0.1초도 앉아서 다시 돌아다니거든요. 다시 앉히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소리 톤으로.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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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다음에는 기다리는 거예요. 가만히 기다리세요. 그냥 쳐다만 보세요. 그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때려보지만 마세요. 그냥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가만히. 자, 이렇게 때를 부릴 때 기다리는 동안에 부모가 꼭 지킬 거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아빠가 하지 말랬지 뭐 이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보는 거예요. 참. 제가 입장에서는 거절하는 거예요. 굉장히 나름 상처를 받아요. 보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 막 앉아볼까? 이 얘기 하고 싶죠, 마음속에서. 고글라지 말아요. 가만히 기다리세요. 가만히. 가만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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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이런 상황에서 지원이 쓸 수 있는 방법을 다 쓸 거예요. 소리도 질러봤다가, 악을 써봤다가, 귀여운 표정으로 애교도 부려봤다가. 아이고. 답은 하나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들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얘가 바빠 달라고 하는 거. 휴대전에는 주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개념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한 번 정도는 안 된다고 얘기는 하셔야 돼요. 애한테 너무 엄하게 무섭게 해도 안 되지만 머리를 숙어듣는다든가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거나 하시면 안 되니까 애초에 헷갈려요. 한 번 시작하면 반드시 끝까지 되기를 해야 돼요. 좋은 의미로 고집을 확 꺾어줘야 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요.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부모가 경제된 거죠. 그만해지기 못해버리면 누가 꼭 혼을 내거나 화를 내지 않으면 말을 안 돼요. 도착하십시오. 앉아. 이거 꼭 그쪽으로 내려와. 아, 아파. 아, 아파.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예요. 울었다, 소리 질렀다, 누웠다, 떼버렸다. 안 아파. 조금 있으면 못 말라. 엄청 가려워. 안 아파. 아, 아파. 아, 나... 아... 게임에cier 바 cr adds sensors 애들이 절대로 하루 종일 울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절대 하루 종일 울지 않아요. 그거를 부모가 견뎌내지 못하면 아이는 우는 방법을 계속 씁니다. 그리고 생각할 시간을 주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만히. 울음을 그쳐야 뭘 얘기도 하시잖아요. 울음을 그쳐야 뭘 또 가르쳐 주시잖아요. 아가같이 그렇게 우는 상태에서 뭘 가르치시겠습니까? 이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저희도 잔다. 진짜 잔다. 자, 오늘은 배웠어요. 내일은 또 이해할까? 네요. 내일 또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그럼 또 하셔야 돼요. 진짜 이렇게 우는 거 참아 끝까지 본 적이 없어. 없으시죠? 어쨌든 중간에 아 알았어. 이렇게 되니까 애가 어떻게 될 것 같은 절대 어떻게 되지 않는데. 이런 얼굴 처음 봤어요. 저도 저도. 일이야. 그래서 저를 계속 보더라고요. 밥을 잘 안 먹는 아이는요. 이유가 있어요. 구강이 아주 예민해요. 구강 안에 촉각이 예민하면 두부같이 부드러운 것만 좋아해요. 밥도 진밥을 주셔야 돼요. 조금 꼬들꼬들하면 애들이 잘 안 먹어요. 왜냐하면 하나하나 나다리 다 얘는 서요. 입에서 다 느껴져요. 자기 침으로 뭉개야 돼요. 뭉갰다가 그냥 삼켜버리는 거죠. 잘 안 씹기도 해요. 이런 아이들이. 그게 부모가 잘못 가르쳐서라든가 아이의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얘는 그냥 그렇게 생물학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면도 있는 거예요. 일부. 그러면 그전까지는 좋아하는 걸 위주로 먹이셔야 돼요. 일단은 한두 숟가락이라도 자기가 먹게. 대신에 이게 조절이 잘 안 돼. 힘 조절이 안 되니까 조금 도와주고 즐겁게 먹고 좀 덜 먹었다 말고 또 배고픈 사람을 주세요. 다 먹여야 되는데 이 생물이 너무 몰입하지 마시라는 거죠. 핸드폰 이런 것도 애초에 그렇게 안 했었으면 얘가 그러지 않을 텐데 어쨌든 애 습관은 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처음부터 미안합니다. 잘해야지. 잘해야지. 나도 모르는 거야. 내가 무슨 행동을 잘못하고 있는. 선생님. 선생님네 집이 한 보름 정도 맡겨. 그러고 싶은 사람들 진짜 많은. 이러고 헤어져야 되니까 마음이 내가 더 무겁긴 한데 그렇지. 여보가 잘 부탁해. 몰랐던 거. 제가 생각도 못 했던 거. 그러니까 그냥 애기한테 화만 내려고 했던 게 되게 미안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설명해 주고 이해 받아들이기까지 견디는 게 막 힘든 거 같아요. 중간에. 아휴 그냥 아직 좀 더 나이가 지나면 다 알 텐데 막 이런 생각서부터. 막 근데. 아빠 덤들고 엄마 덤들고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시끌벅적 아침을 맞은 손도 5남매네. 우와. 야 오늘 동네 오빠들 온단 말이야 지금. 동네 오빠들 오는데 너네 지금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있어야겠어. 동네 오빠들. 응. 너무 예쁘고 예쁘게 입고 있잖아. 옷 이쁘게 입고 있자. 이쁘게 하고 있자. 예쁜 옷 입죠. 예쁜 옷 입을까? 어이. 잡고 있을 거 같아. 대박이가 힘이. 발문사의 힘이 너무 좋아졌어. 대박이가. 시나들 이거 수박 갈까? 그래. 동네 오빠들이 너네 이름을 모를 수가 있잖아 수아 엄마가 만든 거야 너네 아니 너는 설화 아니 너는 설화 어떻게 설화지 너 어떻게 알았지 너 설화 어떻게 알았지 너 설화 어떻게 알았지 너는 설화라니까 넌 누구야 아우~~ 아우~~ 대박이거는 나중에 하자 동네 오빠들 얼굴을 보면서 이름을 한번 외워보자 알았지? 어떻게 보면 왜 아빠도 잘 모르겠는데 봐봐요? 대안오빠 누가 대안오빠야? 이 오빠? 근데 이거 그거 첫 방송이어서 얼굴이 지금이랑 좀 다를거운데 이거는 민국 오빠? 민국이 오빠요. 만세 오빠? 민국이, 혜택? 옳지! 대안이 오빠는 아봐, 어른같아. 어른같아? 그리고 민국이 오빠는 노래를 잘하고 말을 잘해, 너처럼 똑똑하고 이건 너무 다 귀여워. 행동하는 게 다 귀여워. 민국 오빠? 민국 오빠에게 만세 오빠? 만세 오빠? 대안 오빠? 너는 이름 뭐야? 너는 이름 뭐야? 너는 설아지 완전 설아지 너네는 많이 봤어? 대한민국 만세? 편의점 가면서 성일국 삼촌이랑 대한민국 만세 자전거 타고 가는 거 봤어요 아 진짜? 아빠도 평소에 한번 해보고 싶은데 성일국 근데 너네 다 쓰면 끌려 그러면 힘들어 자 하나 둘 셋 잠시 후 아빠의 금이 이루어집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6남매를 실은 투공열차 출발 아 자 빨리 가요 비행기다 가자 이야 비행기다 처음 경험하는 동국네 가족에게도 삼둥이네도 특별한 기억들 촛둥열전 잠시 만나볼게요 자 대한민국 만세 일로 와봐요 삼둥이도 누나 동생들 만날 생각에 들뜬 모습인데요 어머 만세는 꽃단장을 했네요 이야 되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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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만세야 선물 줄 건데 그렇게 잊고 있으면 어떻게 해 이거 선물 입었어요 만세가 너 선물 입은 거야 수아 설아 줄 선물이야 지금 대한민국아 만세야 오늘 어디 가는 줄 알아? 네 어디가요? 오늘 설아 수아 대박이 제시 계야 누나 만나러가 으악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힘드시죠? 아이고, 애보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아니요, 고생은 뭐. 이제 초보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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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잠깐만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해야지. 안녕하세요, 해야지. 안녕하세요, 해야지.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방문해도 될까요? 예, 기다리고 있어요. 아유,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빨리 가겠습니다. 예, 예, 이따 뵙겠습니다. 예, 이따 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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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라. 아니야, 이거 여기 아니야, 이거는. 이건 이거야, 이거. 나 그렇게 만들면 될까, 안 될까? 정상스레 선물도 담고 즐겁게 만남을 준비하는 상둥이. 이렇게 끝머리 눈사람 됐다 오빠 파타클로서 닮은 점이 많은 부가족이기에 함께한 시간이 더욱 기다려집니다 준비 완료 이제 출발해볼까요? 이번에 슈퍼맨 돌아왔다 새로운 가족에 합류했잖아요 저희보다 더 대단한 이동국 시내 가족 마침 또 저희 이웃사촌이에요 걸어서 정말 5분 거리에 여기 사시거든요 그래서 다태야 부모들의 애환도 나눌 겸 그리고 아이들 키우는 것에 대한 노하우도 제가 배울 겸 만나게 됐습니다 야 설화야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 같다 일로 와봐 이쁜 표정 어떻게 하죠? 화면이 사라졌어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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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으아 이야아! 오우 잘한다! 오우 잘하네! 오우 잘한다! 오우 잘한다! 오우 설화! 오우 설화! 오우 뭐하는거야? 뭐하는거야? 설화야! 저런 대신! 어이구! 어이구! 그리고 누가 하는거였어? 야야야야! 어? 설화야! 어? 설화야 볼게! 어이구! 어이구! 야 너무 너 과격해! 좀 줄여봐! 너무 과격해! 목 다 칠라! 어이구! 자 일러가세요! 아버지 어디 들어가도 된대요? 그럼요! 여기가 제시, 제아무나라 나는 소라, 수아, 저희 대장님이 있습니다 삐익! 오여 갔다! 오여 갔다! 네! 내가 수아 잡을게요! 어? 누구 왔다! 누구 왔다! 누구 왔다! 누르세요 해봐! 가서!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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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왔다! 오빠 왔다! 오빠 왔다! 오빠 왔다! 오빠 왔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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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됐나요? 아버지가 해! 아버지! 그렇지! 아빠가 선생님 됐어요! 아버지가 선생님 됐어요!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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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 일곱 아니고 넷, 어! 어! 왔다! 에헤이씨 nie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physically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오세요? 둬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치아노 예요! 나도 치아노 예요! 자, 들어가자! 안녕하세요! 서라, 수아, 쥐아, 쥐아! hinten 은혜이세요! 머리빈의 이름이에요. 아 그러네. 머리빈의 이름이 있네. 와 얘네들 실제로 보니까 엄청 크다. 되게 큰데요? 커요? 아이고 처음 뵙네요. 반갑습니다. 동네 살면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었죠? 네. 저희 집에 이렇게 사람 초대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야 저기다가. 아니 두 가족이 뭐였는데 애가? 여덟이. 안녕. 힘드시죠? 아니 뭐. 말 안 했지 뭐. 이제 뭐 이제. 저기. 얘네들 왜 이렇게. 얘네들 왜 이렇게. 하하하하. 키 진짜 크다. 되게 크다. 아쉽다. 아쉽다. 얘네들 왜 이렇게. 얘네들 이제 막 졸려가는 그런 거. 이거 보여요? 이거 보여요? 이거 보여요? 이거 보여요? 이거 잘 안 먹었어. 네. 잠깐만. 만세야 넌 지금 틀라이 지났잖아. 안 세고. 그건 대박일 거야. 대박일 거야. 대박일 거예요. 맞아요. 오빠 좀 타게 하자. 타게 할까? 그래도 큰 딸들이 많이 좋아. 자 여기다 앉아봐요. 우리 이제 한 명씩 자기소개 하자. 자기소개 해보자. 자 일어나서. 자 일어나서. 이재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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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아입니다. 아홉 살이에요. 그 다음. 이제 대안이. 대안이 쳐야 돼. 자 민구 형 틀어보자. 자 민구 형 틀어보자 그럼. 자 차렷. 내가 해보세요. 내가 해보세요. 우와. 그렇지? 만세. 나는 수은 만세입니다. 오오. 잘했다. 나 비자. 몇 살이에요? 어 그렇지. 이재이 뭐예요? 안녕하세요? 난. 난. 민구 김입니다. 네. 네. 몇 살이에요? 네. 네. 대안이에요. 대안이 와. 대안이 와. 대안이 와. 대안이 와. 오 대안이 오빠지? 이름이 뭐예요? 저 여기 오세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설화도 해보자 거기 나와. 설화도.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설화예요. 오 설화예요. 이수아예요. 수아도. 안녕하세요. 수아도. 이름이 뭐예요? 수아예요. 이수아예요. 얘들 만날 때부터 하신 거예요? 지금 17년생. 얘네들 25개월. 25개월. 26개월 때부터 하신 거예요. 거의. 말, 말. 서라, 수아 때부터 하신 거예요. 말 이렇게 할 때. 이때가 참 예쁜 것 같아요. 따라한다. 그리고 확실히 딸들이 더 빠른 것 같아요. 말도 빠르고 동작도 빠르고. 언니들이랑 이렇게 있으니까 말을 계속 하니까 애들이 좀 빠른 것 같아요. 네. 지금 시즌 중에 있어요. 네. 어저께 경기하고. 이제 쉬는 동안 촬영하고. 고생하십니다. 어차피 뭐 촬영 안 해도 애들하고 와서 놀아주고 해야 되니까. 아이고. 저는 이제 전주에 있어서 애들을 볼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저는. 볼 때마다 이렇게 쑥쑥 잘하는 거 보니까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니, 이거 하면서 그래도 아이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내가 몰랐던 부분도 많이. 와. 제 시야 밖에서 애들이 뭘 하는지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되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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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런 건 좀 좋은 것 같아요. 시작했을 때만 해도 아빠를 낯설어했거든요, 애들이. 맞아요, 방송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번씩 보고 그러면 아빠 찾고 그러니까. 지금 많이 가까웠어요. 네. 확실히 하면서 저도 아이들하고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기 와봐. 어? 어? 조용히 해야 돼. 여기 해야 돼. 뭐야? 어? 대박야! 대박 나Me. 자, 대박이도 가서 인사 시키자. 여깄어, 여깄어. 자, 대박아. 이게 누구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이름은 이시안입니다. 얘는 이제 9개월. 네. 아빠, 애기. 시안이 안녕해야지. 아빠, 애기. 애기, 그래. 우리 애기 어떻게 돌봐야지? 이쁘다, 이쁘다 해줘야지. 그렇지. 사이살. 민구가 사이살. 애기 사이살. 애기 안아주고. 흥아야, 흥아. 대박아. 형아네. 어떤 형아처럼 되고 싶어? 시안이 안녕. 지금 자다 일어나서. 대박아.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어이구. 지금 자극이 일어났는데 형아들이 와 있어서 신기하지? 대박아. 아내분 진짜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같은 또래 애들 이렇게 남자애들 3명 키우는 게 더 힘들 것 같은데. 이제 슬슬 힘들어지려고 해요. 아까 보셨지만 이렇게 막 매달리고 뭐 하고 하는 게. 남자애들이라. 상호 잡았다. 상호 잡았어. 상호 잡았어? 상호 잡았어? 이제. 버릴려고 이제. 아까 전에 벽이가 서 있더라고요. 아버지 나 상호 잡았던 상호. 아버지 나 상호 잡았던 상호. 상호예요? 상호라 상호. 아빠가 잡고 있어 상호. 대박아. 대박아. 응? 상호를 또 잡았어요. 상호를 또 잡았어요. 이거 갖고 나가면 안 되는데. 상호가 다시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싶대요. 빨리 물 밖에 나와서 힘들대요. 빨리 상호를 빨리. 바다로 집어넣어 주세요. 네. 어 빨리. 그렇지. 상호 집어넣어. 오오오. 대박이. 집어넣어. 오오오. 대박이. 야야. 대안아. 괜찮아 괜찮아. 얘 넘어져도 안 울어요. 어우 진짜? 느낌 좋아. 그치? 그 말다. 대박 그치? 어? 백상호인데? 백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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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상호 또 나왔다. 백상호야? 이거 마우스 상호야? 상호를 타고 있네. 수아는 민국이 옆에 마이 붙어 다니네. 수아야 어떤 오빠가 좋아? 수아는 어떤 오빠가 좋아? 수아, 어떤 오빠가 좋아? 모모모모모모모모모 역사. 음 Eg- 이리와! 어디와 봐! 갑박이 더 큰 향이 나무? 이 사랑은? 오옹! 어디와 봐! 너가 더 좋아해! 로마스! 청소라 너네 설아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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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니.. 선물 공개합니다 자 선물 줄게 이게 뭐예요? 네 애들 엄마가 오늘 온다고 하니까 애들 좋아하는 거 공룡 좋아하는 거 그래서 감사합니다 공룡 신발 공룡 신발이야. 대한민국 만세 이걸 신는다고. 공룡 신발이다. 와, 좋겠다. 그치? 진짜 공룡 신발이야. 민국이 할래, 이거는? 눈이 달려있어, 눈이 달려있어. 이거 어떻게 달려있어? 공룡 눈 봐. 좋겠다, 그치? 저도 빈손으로 여기 모여서 별건 아니고. 설화, 수아야, 이거 봐봐. 선물이다. 이거 봐봐요. 이거 봐봐야, 설화야, 수아야. 누우잖아. 5남매의 이름이 새겨진 스냅백에 공주님들을 위한 블링블링 악세사리와 옷까지. 감사합니다. 수아도 고맙습니다. 아, 설화도. 설화도 고맙습니다. 이야, 멋있다. 봐봐, 봐봐. 우와, 멋있다. 진짜 공룡 같다. 어이, 무서워. 어이, 무서워. 귀여워. 그렇지. 이렇게, 네가 이렇게. 어이구 봤어요. 네. 어이구 봤어요. 어이구 봤어요. 디렉 사우루스. 다시 해볼까? 수아, 이거 한 번 씻어주자. 알았어. 야야야야. 유우. 야야야야. 유우. 유우. 유우를 왜 먹어? 더 없어? 이거 다 치우자. 응. 더 치우자. 안 되겠다. 잠깐만. 잠깐만. 무슨 흘리면 안 돼? 무슨 흘리면 안 돼? 무슨 흘리면 안 돼? 이거 지지야. 이거 지지야. 치워줄게요. 희파. 우와. 아, 희파. 저번 촬영 때 우리 애들 녹음한 거. 별건 아니겠네. 어, 이거 봤어요. 네. 와. 한 번 틀어볼까? 어, 나왔다. 춤추자. 너무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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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몸이 더 길어. 엄무게 칠토루. 나. 나. 침토루. 매니깐. ㅠㅠ 반주하는 거야, 대한이는? 안녕하세요. 대박아. 신났어, 대박이도. 공룡이라 안 타어!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수아, 줬어. 대박아, 무슨 일이 있었어, 지금? 동룡이라는 거 왔다 갔어? 어? 민국이는 가수해도 되겠다, 진짜. 한바탕 뛰놀고 찾아온 꿀맛 같은 낮잠 시간. 천사가 따로 없네요. 잘 때가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 잘 때가 신선하다. 계속 잤으면 좋겠어, 그냥. 맞아. 대박아. 대박이가 몇 월생이네? 예, 11월생이에요. 돌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런데 이제 돌잔치한다고 연락하기도 하고. 그렇지, 이제. 어, 미안. 나오고 싶어. 어, 미안, 미안. 어, 미안. 엄마는 휴가 지금 쉬고 계시는데. 아내도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이제는 제일 좋아요. 이거 하면 쉬니까. 와이프는 꼭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모습을 하는 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과연 그런 걸 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부엌 들어가고 이런 게 없었거든요. 아니, 나도 이렇게 해보니까 아내가 얼마나 힘든지 좀 이해가 같아요. 축구를 한 25년 프로 생활을 한 18년쯤 하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글쎄요. 이름은 알겠지만 얼굴을 잘 몰라요. 매치를 잘 못 시켜요. 그래서 거의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이게 방송 나오고 진짜 한 1, 2주 나가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보는 게 더. 18년 한 것보다. 야, 너 어느 순간 다 일어나는 거야. 엄마, 엄마, 엄마. 아, 엄마. 엄마, 엄마. 배고파요. 국수 해줄게, 국수. 엄마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너 너 형이 다 엄마아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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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나아이처네 물을 나아이처네 와아 아아 절아야, 절아 좋겠네 와, 절이 피었어 와, 절이 피었어 그렇지, 몇 번은 튕겨야 돼 그렇지, 몇 번은 튕겨야 돼 오빠야 뽀뽀할 거야? 안 할 거야? 아, 절아야, 절아야, 절아야 아, 절아야, 절아야 잠시 후, 아빠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윙남매를 태운 총열차의 탄생 콕뽀 시작 국부급 스트라이커 동무가파의 1위 축구 교실 혹시 축구실동의 탄생? 과연 어떤 모습일지 잠시 후 공개합니다 나들이에 나선 장난꾸러기 쌍둥이네 나들이에 나선 장난꾸러기 쌍둥이네 아빠, 손 와, 되게 예쁘다 소준아, 와, 물이다 물이다 아니, 너무 소울 없어 물이다, 그래야지 물이다 그렇지, 그렇게 소울 있게 해야지 물이다, 그러면 정말 물이야 와, 예쁘다 와, 너무 예쁘다 전통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이곳은 가을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고 특히 어린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어 쌍둥이에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수풍 장소인데요 쌍둥이 아빠가 이곳을 찾은 특별한 이유가 있대요 네, 제가 오늘은 특별히 배우분들이라 존칭 써드릴게요 오늘 저기, 어 동영 뮤직비디오를 찍을 예정입니다 우리 배우분들, 저는 원신 원카트예요 엔진하면 안 됩니다 물 가볼까? 물 가볼까? 물 가볼까요? 네 감독님 부르세요, 감독님 감문님 저한테 감독님 부르세요 감문님 감문님 배우분들 자 웃는다 큐 큐 아니요, 감동 큐는 제가 하는 겁니다 운다 큐 큐 큐 큐 큐 아, 배우가 잘 들어와 그럼 우는 거 아니에요 큐 큐 큐 큐 아, 이겨줄 씨 아기들이 요즘에 동료를 엄청 좋아하는데 외워서도 부르고 율동 비디오를 보면 막 따라서 춤을 추거든요 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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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했어요 딱 말 배우면서 자기들만의 언어를 열심히 부르는 모습이 그냥 흘려보내기에는 아쉬워서 아쉬워서 신랑한테 한 번 해보라고 부탁하려고요 해주세요 너 나가 있을까? 죄송한데 오늘 우리 배우님들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대기실이에요 여기가 오늘 저희가 촬영할 메인 스테이지고 이게 뮤직비디오니까 여러분 너무 어려워할 건 없어요 감독님 보세요 시, 시, 시를 뿌리고 시, 시, 시를 뿌리고 이거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 시, 시를 뿌리고 오케이? 연습 시작 시, 시, 시를 뿌리고 옳지! 시, 시, 시를 뿌리고 좋아 이 배우 좋아 이쪽으로 와 나도, 나 혼자 해야지 어 준비 준비 여기죠 거기서 할래? 응 준비 시, 시, 시를 뿌리고 옳지 던져, 던져, 던져 옳지, 또 옳지 잘한다 시, 시, 시를 뿌리고 씨, 시를 뿌리고 시, 시를 뿌리고 저기 죄송한데 그저 여기 죄송한데 아파 봐, 아파 봐 시, 시를 뿌리고 이렇게 준비 시, 시를 뿌리고 시작 시작! 씨, 씨, 씨를 뿌리고 옳지! 씨, 씨, 씨... 옳쭈! 옳쭈, 됐어. 됐어, 씨를 뿌리고는 됐어. 준비하면 물, 물, 물을 주었죠 하는 거야. 알았지? 물 뿌리면서 저기 미안한데 물, 물, 물을 주었죠는 아빠가 이거 워킹을 갈 거야. 달리를 갈 거야, 달리를. 달리가? 몰라, 알튼 뭐 그럼. 자, 준비.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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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물 줘! 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좋아! 다시 한 번. 서주님 또 줘봐. 줘, 만, 만... 줘, 줘, 아니, 됐어. 줘, 줘! 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어, 상갑중! 기다려, 기다려. 아, 예술하기 힘드네. 이게 저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꺼! 꺼! 이거 나뭇잎. 나뭇잎 팔래, 서준이가?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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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원아, 이리로 와야 돼. 여기로. 서원아, 서원아, 이리로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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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거기 아저씨 있어. 이리로 와, 빨리! 아, 아저씨! 아이고, 아저씨! 이거 누가 쓸거야? 나도! 빨리! 빨리, 아저씨가. 오, 아저씨가 쓸래! 빨리 빨리 들어왔어! 으잉. 이거 서주 있을거야? 서주, 서주, 빨리! 서주, 빨리 빨리! 서주, 빨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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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저씨! 서원이가 이거 쓸게요! 알았어. 웃으래, 웃으래. 빨리 웃으래. 빨리 웃으래. 오, 아저씨가 웃으래. 오, 웃어, 웃어, 웃어. 서원이, 웃어. 사완이도! 사완아, 사완아, 아빠 봐, 아빠 봐! 슝! 와요! 슝! 꽃이 됐어요! 꽃이 됐어요! 싹이 났어요! 웃어, 웃어! 웃어! 부잉! 사완아,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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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옳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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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싹이 났어요! 아, 좋아! 꽃이 됐어요! 아이, 좋아! 오케이! 아주 고생한 보람이 있어! 아, 이제 스케치적으로! 이제 너희도 마음대로 해! 슝, 슝, 슝! 슝? 허준아, 이틀 밤에 뭐. 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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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슝 그리고!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바로 오빠,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싹이 났어요! 싹이 났어요! 아, 좋아! 배우들이 너무 아직 마인드가 어려서 힘들었어요 힘들었지만 결과물 보면 아마 저 둘은 막 춤추고 난리 날 거고요 아마 또 엄마는 또 눈물 찔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물을 뿌리고 꼭꼭 물을 주었죠 하룻밤 이틀밤 쉴 쉴 쉴 뽀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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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이 났어요 쌉쓱쌉이 났어요 또 똥물을 주었죠 하룻밤 이틀밤 오오오 꾸드득 뽀드득 뽀드득 pushtwao 짠 짠 사우님 짠 짠 안 먹으니까 이거 쓰지 맛있다네 맛있는데 생각보다 힘들어서 그런가 이거 맛이 없겠다 이 맛이 없던 사랑이는 어디에 있나요? 예쁜 선 하루에 짝짝 허리에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웃으며 인사합시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 말고 다른 분이 재미있는 수업을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대요 누가 오셨을까 궁금하지요? 큰소리로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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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가 같이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리는 건가 그런 걸 좀 보고 싶어서 그리고 사랑한테 좋은 추억 주고 싶어서 이 교사 제가 받아서 선생님 역할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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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작네 시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의 아빠인데 추성후나가 합니다 여러분 잘 부탁하겠습니다 네 그렇지 한 명씩 소개 좀 해주세요 자기소개 어? 일어서 커서 그렇지 크게 뭐라고? 몬트번치 아이고 잘했어 또 뭐라고? 아이고 부끄러워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그래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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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누구야? 자 너는? 몬트번치 아니 일어서 일어서 해주세요 자 크게 몬트번치 아이고 잘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고 싶은 걸 뭐가 있어요? 꿈이 있습니까 난 요리사 오요리사 오 요즘에 대박이야 산양조 여리사 사랑 너 너는 잘 하지 말고 자기 생각 하고 오 산양 Alien 오 tradition 무슨 운동선수 되고싫어요? 많이 여러 가지 제일 많잖아 로봇해요 로봇 Инd Ganci 로봇 인사 아이고 세다 그러면 어 힘은 일반 손보다 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운동할까? 네 아 목소리 작아요 운동하고 싶어요? 네 자 이게 뭔지 아십니까? 네 이게 매달리기인데 이거 여기 잡아서 네 올해까지 있는 사람이 여기서 1등 뽑아요 자 먼저 누구 하십니까? 누구요? 사랑 사랑할래? 시이이 자 잡으세요 시작 아이고 어이고 아이고 3초 아이고 사랑 됐어요 사랑 됐어요 아이고 잘했어요 아이고 잘했습니다 아이고 시작 어이고 잘한다 우와 열심히 어이고 끝까지 끝까지 어이고 어이고 아이고 잘했어! 잘한다! 아이고!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했어! 많이 했네! 어 많이 했네! 일어나 일어서! 안녕히 계세요! 자 시작! 잘 잡아! 시작! 자 끝까지 잡으세요! 아 알겠지? 자 떨어지면 안 돼! 아이고! 사람 때려주세요! 아이고 됐어요! 됐어요! 이겼어요! 아이고 잘했습니다! 11초! 다음에 결승! 자 일어서! 이건 마지막이! 이게 끝까지 잡는 사람이! 이게 선물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잡으세요! 알았어요? 네! 아니 목소리 작아요 왜요? 네! 네! 이거 갖고 싶어요? 네! 알았어요! 자 일로 오세요! 자 아이고! 시작! 시작! 자 계속 잡아요! 계속 잡아서 그렇지! 어이구 잘한다! 어이구 잘한다! 어이구 잘한다! 어이구! 아이고! 떨어졌다! 자 이겼어요! 악었어요! 아이고 잘했습니다! 여기 일로 오세요! 우승 잘했습니다 사나이도 사나이도 졌잖아 그러니까 안 돼요 졌잖아 아이고 축하합니다 박수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에는 파리스름 그런 경기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 둘이 이렇게 앉아서 오른손 이렇게 잡아요 힘내고 여기 이렇게 힘이 들어가서 이렇게 여기까지 당기면 돼요 자 이리 오세요 여기 오세요 여기 앉으고 또 사나이 어 그럼 사나 앉아 자 먼저 여자끼리 자 여기 잡아서 잡아 그렇지 자 시작하면 간다 자 시작 우구우 시작 우구우 시작 우구우 야 이거 이겼어요 알았어요 누가 이겼어요 사나이가 이겼어요 예 예 자 준비 시작 오 이겼다 오 이겼다 아유 다 됐어 손은 여기 시작 우와 아유 자 됐어요 됐어 됐어 이겼다 이겼다 자 마지막 결승 여기서 여기서 이기는 사람 이거 줍니다 알았어요 오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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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거 왼손 이거 원하는 센스 원하는 센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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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나이 자 여기 잡았어요 예 어 잡았어요 자 시작 시작 아 시작 아 시작 시작 아 아 이겼다 이겼다 아유 잘했다 아유 잘했다 아유 잘했다 응 어 왜왜왜 왜왜 왜왜 아유 잘했어 알았어 잘했어 어 다시 그러면 다시 다시 한 번 더 해줄게 한 번 더 다시 자, 한 번 아니, 그렇지 한 번만 하자 이 승부는 어쩔 수 없어, 그거 이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자, 시작 어허 어허 으하 하하하 아저씨 그만. 알았어, 알았어 다음에 뭐 할까 2인 3가 2인 3가 합니다 여기 하나하나씩 다리를 집어넣어서 여기서 같이 뛰는 거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여기서 뛰는 거야 같이 알았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세 팀밖에 없어서 한 팀은 그냥 올라가야 돼 거기서 가위바위보해서 이기는 사람이 올라갈 테니까 가위바위보! 아이고 사라졌다 그러면 다시 가위바위보! 아이가 이겼어 그러면 제 마지막 해주세요 알았어요? 네! 그러면 거기 둘이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자 그렇지 왼성 그렇게 잡아서 같이 뛰는 거야 그거는 뛰는 건데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럼 어 뒤에서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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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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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손 자 준비 시작! 준비 시작! 가자! 빠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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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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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아구 잘했습니다 아구 잘했어 아구 잘했어 둘이 잘했어 아 이겼어요 아 이겼어요 딱 그러면 결승합니다 또 둘이 아냐아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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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렇게 잡아서 손잡고 자 또 왔네 오 세 번째는 결승 사람 완전 라이벌 된다 어 팔씨름까지 연이은 패배로 눈물을 삼켜야 했는데요 운동 하나는 자신 있던 사랑이었는데 이렇게 질 순 없겠죠 자 또 왔네 세 번째는 결승 사람 완전 라이벌 된다 어 자 준비 시작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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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자 시작 가자 último 어 하여 가 gosh 아 끝 와 여기서 여자가 이겼습니다 박수 자 우리는 선물 주겠습니다 선생님 남자한테 안 이겼어요 아 그러네 남자한테 이겼네요 잘했습니다 아이고 잘했습니다 자 여기 안에 초콜렛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해서 이거 찾으세요 알았습니까? 네 아 목숨 잡아 자 여러분 갑니다 시작 선 쓰면 안 돼요 선 쓰면 안 돼요 입에서 입에서 찾아야 돼 찾아야 돼 잡아 잡아 먹어 그거 옳지 아이고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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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거 먹어 옳지 아이고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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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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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잘했습니다. 자, 이제 다 끝났어요. 여러분, 오늘 재밌었습니까? 네! 네! 좋았습니까? 네! 아, 그래요. 오늘 좋은 시간 한번 보냈고, 이게 한 명씩 선물을 주겠습니다. 한 명씩 나오세요. 일로 오세요. 자, 수고했어요.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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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얼마나 많아. 아이고, 얼마나 많아. 그런 시간 보내는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런 거 없어서 한국에서 특히 그렇게 하니까 저도 너무 좋았고요. 저는 되게 놀란 게 저를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사나이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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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들. 네. 저도 아버지한테 도전 들어가면 선생님이라고 불렀거든요. 좀 솔직히 기뻤어요, 그거.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A 하고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漢 pencil이 보는 날이에요, 공격 중. 잘 모르는 날이에요. 쓰레기. 잘 모르겠어요. 좀 힘든 날이에요. 아유. 대박이랑 잘 모르겠어요. 대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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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 깼네. 대박이야. 대박이 깼어. 대박이 깨서 아빠 찾았어? 어? 만세 오빠. 만세 오빠 안녕. 하이파이. 옳지. 동생 깼다 아가야. 아가야 이름은 희안이야. 그런데 별명이 대박이야. 아이가 작아? 아기가 작아? 민국이는 별명 뭐야? 공룡. 대박아. 누나들이랑 형이랑 놀고 있어? 와 근데 국수를 이렇게 많이 끓여본 적이 없어서. 국수를 많이 제가 있으니까. 원래 눌러붙는 건가? 뭔가 좀 잘못되고 있는 거죠? 우와. 한 50인분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몇 인분인지 확인하셨어요? 10인분. 10인분. 대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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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내 손에 망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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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제가 완전히... 나는 똑같아요. 몰라요. 잘 삶은 국수에 육수를 듬뿍! 시원하고 고소한 홍국수 완성! 공룡 숟가락이야. 머리가 제일 좋아. 고마워. 나와드세요? 갔지 않아서. 안녕히 계세요. 잠깐만 앉아서. 아빠가 먹는 거 봐봐. 아우 잘 먹는다 대박이도 줘볼까 아 이상해 처음 먹어본 맛이지 공국수 어때? 아빠 괜찮네 먹어요 아빠 애기도 먹어요 응 애기도 먹어요 괜찮아? 응 애기도 먹어요 응 애기도 먹어요 좋아 응 애기도 먹어요 아이 말도 먹어요 아유 착하다, 아유 착하다 아유 만세 착하다 만세야, 소화같은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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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아주 많아요 아유... 아주 많아요 더 드세요 아유, 더 드세요 아니, 제가... 진짜 많구나 11인분인데 만세 안 했지 아, 근데 왜 그걸 못 봤을까? 아이스크림 먹을 사람! 자, 아이스크림 먹을 사람! 쏘옥! 여기 얌전하게 앉아있어야 되실 거죠? 얌전하게 앉으면 줄게 서라수와도 얌전하게 앉으면 자, 여기 얌전하게 앉아있어야... 아, 대박이는? 자, 잡고 그렇지, 만세도 도와줘야지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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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만세 잡고 도와줘 그렇지 그렇지, 민국이도 도와줘야지 그렇지 대박이 앉았다 자...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다 우와 이거 먹을 사람!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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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최고 형부터 잡을게요 아, 그다음에 민국아 이야... 이야... 이거 잠수부다 어 잠수부 이거 뭐야? 이거 고래 고래 난 고래하는데... 고래 오, 상어다 상어, 상어 누구? 아아, 상어다 상어 어, 상어 그 다음에 이거 보자 이렇게 오, 대박아 대박 미안 대박아 미안 feh och 으 are 으 으 으 아아... 이거 안 되는데 야, 이따 иф 대박이 먹어서 못 먹어요. 노래야. 자, 봐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디저트까지 먹었으니 운동하러 야외로 나선 두 가족. 자전거 타고. 가문의 영광이야, 가문의 영광. 슈퍼맨 하면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 멍멍이네, 멍멍이. 멍멍이 있다, 멍멍이. 멍멍이 인사하고 와. 멍멍이 가서 인사하고 와. 멍멍이 인사하고 와. 멍멍이, 안녕. 멍멍이, 안녕. 멍멍이, 안녕. 멍멍이, 안녕. 멍멍이, 안녕. 안녕. 보러 가자, 그러면서 무서워하고. 무서워할 거면서. 자, 이리 오세요. 아저씨 없었잖아. 어이구, 아구. 설아 꼭 잡아줘야지, 그렇지. 설아 괜찮아? 자, 이리 오세요. 설아야, 수아야. 오빠 손 잡아. 만세야, 손 잡아줘야지. 자전거가 저기 있어. 여기 있다, 봐봐. 자, 동생들 앞에 태우고 우리 대한민공화생 뒤에 타자. 이리 와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무려 여섯 명을 실은 특급열차. 정말 대단하네요. 제가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오니까 아이들도 볼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근처에 이사 오셔서 하니까 길게 연결해서 타면 또 재밌겠다 싶어서 탠덤 바이크 빌려서 여섯 개 연결해서 한번 재밌게 해봤어요. 언제 해보겠어요, 사실은. 자, 이제 출발한다. 네. 자, 대한민공화생 소리 질러. 자, 그렇지. 자, 하나, 둘, 셋. 시원하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빨리 가요. 수아입니다. 수아입니다. 제 Knister. 골도 나. 자. 비행기다 sé계로 가는 필차 티파로가 먹고 한 ten 자. 제발 나. 제발, 아빠, 보여. 우와, 아빠, 올라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아빠, 조심하세요. 한번 힘드시면 알아보세요, 나 혼자는 못하니까. 어느 정도 강도인지 알고 싶어서. 아, 많이 도와주셨구나. 아, 많이 도와주셨구나. 어쩐지 쉽더라. 운동 꽤 돼요, 이거. 자, 여기가 이제. 아, 소신데. 아니, 크게 돌아야 돼서. 연애할 때도 와이프랑 탄 적이 없었던 거를 흥림하고. 여자 자리, 그러니까 여자 자리 좁은데 여자 자리 좁더라고요. 거꾸라. 허벅지가 터지는 줄 알았어요. 요새야! 고대 början시. 고대. 적은 고대 대야 prosperity그라고. iveness. 고래야! 고래다, 고래! 이야, 고래다, 고래! 자, 고래예요, 고래! 잘 만나자, 고래야! 아, 도망가! 다 왔다! 자, 다 왔다! 와, 짜증났어! 우와, 저거 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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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너 공원에서 처음 나와보잖아. 빠바밤! 가자, 슈퍼맨! 자, 팔, 그렇지. 하나, 둘, 셋 아이고, 더웠네 꼬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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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뿡통이야 뿡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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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요, 뿡통 신발 우리 어디서 공 찾아 그래, 공 찾아 이리와 공 찾아 이리와봐 공 찾아 자 뻥차야지 자, 뻥차야지 그렇지, 뻥 잘 찬다 잘한다. 반려창시 넣어봐, 뻥. 여기도 파란색 있잖아. 넣었다. 잘한다. 뻥. 땅냐 해봐, 땅냐 해봐. 땅냐 해봐, 땅냐 해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이구. 괜찮아, 어이구. 설화야, 코덕코덕해졌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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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설화야, 꽁 차 봐, 꽁. 아이, 손으로 잡지 말고. 공 차 봐, 뻥냐 해봐. 뻥냐, 그렇지. 야, 어디 가, 만세야. 럭비 하는 거 아니야. 야, 그렇게 들고 뛰면 럭비야, 럭비. 뺏어봐. 뺏어봐. 발로. 옳지. 잘한다, 잘한다. 발로. 잘한다,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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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눌러, 꼭 와야 돼. 하늘 눌러? 네. 뽕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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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맞았다. 맞았지? 한 번 더? 네. 헤딩 해보자. 헤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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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딩이 뭐냐면, 봐봐. 이렇게 머리로. 뽕뽕. 하는 거다. 수완. 수완도 잘하잖아. 시작. 뽕. 잘한다. 민국이도. 자, 시작. 화이팅. 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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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수와도. 설아도. 어? 잘한다. 어? 잘한다. 미안해요. 왜? 수완꾸라 그랬어. 안아주고. 공생 안아주고. 뽀뽀. 뽀뽀. 아이고, 잘했어. 공생 거 빼는 거 아니에요. 알았어. 나는 대게 미안해줄게. 그럼 가고 있어. 으아. 끊을까. 넌 5번 하면. 다 주고. 됐어. 됐어. 시작. 공연 너무. 너무 멘려서. 그래서... 지금... 지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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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해... 죽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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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달려나?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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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lection... 까ách 이에요 кто sticks 그렇지, 야, 민국이 잘한다, 그렇지! 야, 축구 신동! 야, 민국아, 축구 이렇게 잘해! 아버지보다 드리버다 잘하는데? 패스! 패스! 그렇지, 패스! 패스! 그렇죠, 아버지한테 패스! 패스! 그렇지! 패스! 패스! 그렇지, 패스! 여기 골로 봐! 오, 대박이 꼴키파다! 대박이 꼴키파! 자, 차라! 대박이 다 막을 거야! 어디 가? 어디 가? 차봐, 발로 차봐! 대박아! 어? 아, 대박, 한 꼴 먹었네? 어? 아, 대박, 한 꼴 먹었네? 쌍둥이도 공놀이에 푹 빠져 있는데요? 던져! 던져! 이렇게 해서 던져! 옳지! 옳지! 아니, 자, 서진아 이거 던져야지! 그걸 던져야지! 던져, 서진아 던져! 옳지! 잡아! 옳지! 잡아! 오, 예! 좋아,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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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이제 서진아 던져! 옳지! 옳지! 자, 서은이 던져! 옳지! 던져! 던져! 동생아 던져! 던져! 어, 받아! 받아! 옳지! 잘 던졌어! 옳지! 잘 던졌어! 이제 서진아 가서 받아! 어? 데이비 동 왔다! 어? 데이비 동! 야, 야, 야! 썹쥬! 어서! 성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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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리 와 봐, 이제! 이리 와! 밥 먹지 말고, 이리 와! 바이세, 첼로! 이리 와! 이리 와봐! 어, 이리 와! 보고 싶었어! 이게 뭘까요? 폭풍 친화 룩으로 쌍둥이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사촌형 데이비드! 쌍둥이가 자란 만큼 사촌형도 진짜 몰라보게 컸네요! 야, 잘 지냈어? 어! 오늘은 혼자가 아니라 강아지들도 함께 왔네요!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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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바이세! 첼로,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응! 아기! 아기! 하은이도! 어! 이 봐봐! 아빠가 안 해, 지금! 봐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어, 너무 세게 잡으면 힘들어하니까 이렇게! 아, 이쁘다! 옳지! 뽀뽀! 옳지!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여기! 여기! 아, 이쁘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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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구, 좋아! 아이구, 좋아! 아이구, 좋아! 이게 뭐! 야, 데이미 너 발이 몇이라고 이제, 사이즈가? 295! 오마이갓! 야, 너 발 막이 컸어! 아, 키도 컸어! 이제 큰 시기야! 아니, 발이 이제 95라고? 물 마신 거야,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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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마시잖아, 물! 이거, 강아지한테 한 번씩 줘봐! 그러면 올 거야! 이리 와! 이거 먹자! 이리 와! 어, 먹자! 이리 와! 첼로야! 첼로! 이리 와 봐! 이거 줘봐! 이거 봐봐! 우와! 첼로야! 아, 얘가 먹었어! 첼로야! 아, 얘가 먹었어! 지가 먹었어? 야, 니가 먹으면 어떻게 해! 첼로야, 첼로야! 네가 먹자! 옳지! 옳지! 한 번씩 내려놔! 왜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이제 형 가니까 바이시아하고 첼로 잘 보고 있어줘, 서준아, 서준아! 알겠지? 형, 이제 갈게, 서준아. 형, 빨리하러 가자. 따라가려고 하지. 큰일 났다. 응, 서준. 갈게, 서준. I'll see you in Samsung. I'll call you later, OK? 어떻게 하면 좀, 얘들 큰일 났다. 괜찮아. 알았지? 얘네들이 집을 떠나서 처음 나와봐서 불안해가지고. 신나야, 빠지지. 오빠도. 울지 말고. 너네 그렇게 하면 무서워하네, 얘들이. 사랑해. 사랑해. 옳지. 사랑해.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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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수염. 네? 걔들은 수염이 있어. 이거 뭐야? 귀. 강아지 귀. 이거 뭐야? 강아지 눈. 이거 뭐야? 강아지 코. 이. 이. 응, 이.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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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귀. 발. 어, 발. 발, 발, 발. 발, 발, 발. 잘 지내자. 어? 어여. 오오. 첼로야, 빠이셔. 일로 와봐. 이거 와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뭐야? 이거 봐. 던져줘. 물어와. 첼로 이거 네가 물어오는 거야. 물어와. 야 무서워하면 어떻게.. 너희들이 아니 미치겠네 봐봐 빠이체 첼로 봐봐 오빠 봐봐 안 물어오네 어떡하지? 이거 먹을 거 먹어 이거 맘마 하나씩 줘봐봐 이거 먹어봐 아니 너 먹는 거 아니야 너 아니야 강아지 꺼 강아지 꺼 이거 물어와 첼로 이거 물어와 자 첼로 물어와 물어와 물어오면 줄게 이거 물어오면 줄게 이거 물어오면 줄게 이거 자 아니 저거 물어와 야 먹기만 하고 안 물어오냐 파이체 파이체 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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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봐봐 이리 와봐봐 내가 어떻게 물어오면 줄게 고마워요 이리 와봐봐 야 너가 장난감 참비 아니야 아니야 이글이 물어오면 어떡해 잘 먹는 쌍둥이를 위해 아빠가 준비한 코스는? 서은아, 서준아! 서준아, 서은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몰라? 서준이 이거 뭐야? 햄버거 햄버거 자, 일단 이거 만들어보자 자 저희가 이제 어린이집은 안 다니지만 뭐 쿠키 만드는 데 이런 클라스도 다거든요 의외로 아이들이 잘 따라오고 좋아하고 재밌어해요 또 제가 목욕을 가는데 그냥 갈 수는 없어서 같이 가서 쿠키도 만들어보고 마카롱도 만들어서 또 같이 선물할까 해서 서준아, 이제 이거 섞어보자 섞어보자 이렇게 해서 어, 옳지 자, 손으로 서은이가 해봐 서준이랑 서은이랑 해보세요 그렇지, 아이 잘한다 섞어보세요 자,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반죽을 일정한 크기로 짜셔야 돼요 이걸요? 네 얘를 동그랗게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잠깐만 쭉 짜시고 야, 그렇지 야, 그렇지 서준이 해보자 서준이 아빠, 오빠 여기 잡아 이거 잡아 쭉 쭉 잡아 못 잡아 아, 야 너 아이씨 이성 살살,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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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이거 먹어볼까? 누가? 누가 서준이가? 먹어봐 맛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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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요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둘 조금은 어설프지만 울퉁불퉁 짜놓은 반죽들을 오븐에 넣고 구우니 제법 예쁘게 만들어졌죠? 진짜 우리 이제 아빠가 예쁘게 만든 거 샌딩하자 마카롱 진짜 만들자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 쭈욱 짭 우와, 잘 짰다 여기 또 잡아 쪼봐 쭈욱 아이, 잘 짠다 야, 야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오오오 이렇게 해서 우리 되게 잘 짜지 야, 야, 야 아, 서은이 되게 잘 짠다 카르멜 맛이다 와, 향기 이건 무슨 맛이야? 이거 좀 해요 똥 똥 그래 모양이 좀 그렇다 나 진짜 이럴 거야 잘했다 똥 뭐? 똥 너 진짜 이럴 똥 똥 너 진짜 이럴 거야? 응 어? 흰 똥 유 와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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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붙이는 거야 그리고 눈도 붙여볼까, 우리? 그렇지 서준아, 가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어 이거 이렇게 하지 이거 먹으나 많이 할 수 있어요 너 여기 여기 여기도 붙이고 초콜릿도 아니, 먹는 거 아니고 아, 이소준 이소준 나 응 지금 알게 그만, 그만 이거 여기다 붙이는 거 여기다 붙이 여기다 붙이 너 일로와 자 얌 잘했어요 그래도 정말 귀엽네요 아빠 맞아? 아니야? 아니야? 아빠 어디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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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준의 그 장난기랑 말 안 들음은 저랑 아내랑 서로서로 미루고 있거든요 당신 닮았다고 솔직히 조금 저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올 연말 전에 질 것 같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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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복이 데이트에 나선 엄부녀 어떤 게 맛있을까 우리가 지원아 아빠 이거 살까 이거 살까 엄마 빵 엄마 빵? 그래 이게 부드럽겠다 아직 입안이 예민하니까 우리 옥수수 빵 사자 지원아 지원이 옥수수 좋아하니까 옥수수 빵 맥주 맥주 아빠 아빠 끊어 아빠 끊어 알았어 맥주 한 잔만 먹을게 맥주 한 잔씩만 승희다 승희 네 지원이 내려서 한번 볼까? 네 뭐가 있나 한번 둘러봐봐 지원아 아가도 있고 진찰 이게 진찰이다 이것도 진찰 이것도 진찰 어떤 진찰이 더 좋아? 골라봐 지원이 지원이 오빠도 있고 온도계도 있고 온도계도 있고 온도계도 있고 간판 있고 산업 네 이거 이걸로 결정할까? 네 알았어요 이걸로 해요? 네 외출 후 지원이 되는 청소가 한창 이제 청소하려고 이쪽으로 와 여기서 빵가루 해주세요 빵가루 두 손으로 잡고 그렇지 그렇지 야 진짜 이제 지원이가 너무 많이 들어와주는구나 옳지 옳지 토끼아빠 토끼아빠가 어디 나갈까? 네 토끼아빠 왔어 토끼아빠 토끼아빠가 그렇게 좋아? 토끼아빠가 그렇게 좋아요? 바로 혜진엄마 친구의 딸인데요 평소 자주 만나서 지원이랑도 친하사이래요 지원아 잘 있었어? 지금 토끼아빠 온다니까 옷 안 갈아입다가 갈아입고 나온 거야 지원이가 삼촌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지 몰랐네 안 막혔어요? 아빠 신발 아빠 신발? 삼촌 벗겨줄게 지원이 더 큰 거 같아 1m 넘었어 일주일 만에 더 큰 거 같아 언니 큰동생 지원이 지민의 지원이 일주일 만에 더 큰 거 같아 오빛이 아우 이거 봐 왜요? 콩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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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 가! 언니 다 잘 먹었어 아빠도 주얼이 생각할 것도 있다 지훈아 윈새토 지훈아 윈새토 오이 뭐해? 뭐해? 시원이가 언제 하나 먹으면 돼? 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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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온이도 하늘 고고. 신대요. 고마워. 미がとう. 고마워. 고마워. fame. 고마워. 고마워.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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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나나! 마나나! 탕춘이! 마나나! 까요! 탕춘! 마나나! 탕춘이! 마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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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서 있구나! 마나나! 마나나 까줘요? 네! 나오세요 이제! 저거 타자! 소연 좀 나와! 완성했어! 지원아! 지원아! 아빠가 발 잡아줄게! 세! 잡아줄게! 서연이도! 오! 오! 비켜! 슈우우! 이리 와! 나무라 이리 와! 어 올라가 봐! 이거 놓고! 나무 이리 와! 나무 종이 있잖아! 나 한번 꺼있자! 우와! 나무가! 자! 잡아서! 보는게 좋은거 같아! 지원아 이거 한번 타볼까요? 한번 타볼까요? 네! 네! 지원아 언니 타는거 봐봐! 언니 봐 언니! 언니 봐! 잘 타나 봐! 우와! 지원아 타볼까? 응! 지원아 이거 안 좋아! 우와! 우와! 아빠가 만들어준 놀이터에서 잘 노는 아이들! 됐어 이제 다시 기어 올라가! 다시 기어 올라가! 어떤 것도 아빠와 함께하며 두려울 것이 없고 아빠를 믿기에 오늘도 한걸음 더 나아갑니다! 옳지! 올라간다 이제 지원이도! 요즘 성향상 조금 에너지가 많은 타입이니까 조금 그게 잘 소모될 수 있게 아! 힘이 멈추는데 가면 앉아있으라니까 네! 아직 입안이 예민하니까 우리 옥수수빵 사자 지원아! 지원이 옥수수 좋아하니까 또래들하고 좀 어울리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경험도 필요할 것 같아요 언니도 한번 갖고 놀고 지원이도 한번 갖고 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옳지 이렇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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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만 좋을 거야! 누구만 좋을 거야! 응! 응! 으악! 자! 새해 오고 지원이도! 지원이도! 지원아! 지원아! 여기 힘내서 여기까지만 아빠가 잡아줄게 힘내서 그렇지 그렇지! 여기까지만 와 수천번 흔들리고 넘어져야 아빠가 된다는 말처럼 오늘의 배움으로 아빠로서의 새로운 걸음을 내디른 엄아빠 그리고 아빠가 내민 손을 잡고 따라가는 지효님 앞으로 두 사람의 성장 기대해도 되겠죠? 다음 주 함께하는 시간만큼 깊어가는 이웃사촌들의 우정 시선 집중 흥미진진한 개인기 대결부터 친절한 사라씨의 맞춤 케어까지 웃음이 끊이질 않는데요 필승! 삼둥이 군대가다 조심하고 가십시오 경례 필승! 이병 민구비 그런데 만세에게 닥친 구비 잘 해낼 수 있을까요? 한층 업그레이드 뱃 대박의 띠띠 패스 드라이버 대박의 100점 만점 운전 실력 어떻게 알았어? 사랑인에는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띠는 스승이의 나는 제자 됐어! 옳지! 아이고 어색해! 과연 180도 달라진 사랑인은 어떤 모습일까요? 쌍둥이의 두근두근 첫 등굣길 아빠의 모교로 신나는 추억 여행을 떠나는데요 과연 이곳에서 어떤 추억이 쌓이게 될까요? 내 아이에게만큼은 언제나 100점이기 싶은 아빠의 맛 아이돌들 알고 있을까요? 다음 주 슈퍼맨이 돌았다 100화 100점 아빠를 향하여가 방송됩니다 다음 주 메시지ам은 어떤 아이돌들에게 볼 수 있을까?